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투명인간 17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자유읽기 문장 준비했구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Well, that's interesting. How did you get it? 자,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당신 어떻게 그 돈을 구한 겁니까? 2. And you have to explain what you did to my furniture. And how you got in your room without coming through the door. She demanded.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내 가구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방에 들어갔는지 설명해야만 합니다. 자, 그 여자가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3. This made the man very angry. Stop this. 자, 이것이 그 남자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오. 4. You have no idea about me. He shouted. 당신은 내게 나의 간에 아무것도 물어. 그가 소리 질렀습니다. 5. Very well, then I'll show you. 자,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소. 6. The man put his hand to his face. 그 남자는 그의 손을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He put a small lovely thing in her hand. 자, 그 여자는, 그는 자그마한 고무 같은 것을 그 여자의 손에 놓았습니다. 7. Look. It's his nose. Oh, 봐. 저것 좀 봐. 그의 코잖아. He has a hole in his face. Everyone screamed. 자, 그는 그의 얼굴에 구멍이 났어. 모든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8. Then the man tore off his glasses and everything on his face.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그의 안경과 얼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잡아 뜯었습니다. 9. Suddenly, the man dressed in a long coat. Had no head. 자, 갑자기 긴 코트를 입고 있던 그 남자는 머리가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10. Everyone became hysterical and ran out of the inn. 자,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는 여인수로부터 달려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자, 1번 보면은 How did you get it? 자, 당신 어떻게 그것을 구했습니까? 자, 1번은 영업회의 활용하시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have no idea? 당신은 모릅니다. I don't know랑 같은 표현입니다. I don't know. 뭐뭇을 모르다. Have no idea. 자, 그리고 2번에 자, without이 전지사인데요. 이 표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ithout 다음에 동사 I인지가 나오면 뭐뭐하지 않고 영태입니다. Without coming, through the door.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아, 그리고 아, 9번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의 동사는 Head입니다. Head가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Dress는 수십억입니다. 자, Dress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서 수십해 주는 부분입니다. The man, Dress in a long coat. 긴 코트를 입고 있던 그 남자가.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자, 3번에 Made는 Make의 과거형이고 대표는 O형식입니다. Domain이 목적어, 목적고가 Angry 허용서입니다. 그 남자를 화나게 만들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 자, 2번이나